어 이게 보면은 여기 이렇게 언데드, 고스트, 데몬 이런 식으로 좀 괴물들이 많습니다 이 게임에 음 그래서 이게 약간 어떻게 보면 리셀컴퍼니처럼 조금 여러 유형의 괴물들이 나오고 그 유형에 맞는 이 퇴치 방법이 있어요 이 언데드 같은 경우에는 말뚝을 박아야 된다든가 데몬 같은 경우에는 십자가나 책이 있어야 된다든가 파스모 파스모 이 코트는 이 약간 딸랑이로 아니면 이 부적으로 이렇게 봉인을 시킨다든가 약간 이런 식으로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공략 책이 있는데 네 뒤에 저렇게 다 그림도 그려져 있고요 이름도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뭘 조심해야 되는지까지 설명이 다 적혀 있습니다 각자 막 그 특성이 있어요 아 이게 맵을 파밍하면서 아이템을 파밍해가지고 저 물체에다가 사고작용을 해야 된다는 뜻인가 저게? 건전지 3개랑 카드 3개 어 지금 처음에 체스 말 첫 번째 맵이 카드, 건전지 이런데 이게 오브를 사용하면 다음 맵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것 같아요 음 오브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냥 그 맵을 클리어하는 고 1단계 맵을 오브를 사용하면 레벨업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오브를 쓰면 그 다음 맵으로 가는데 뭔가 새로 주는 것도 아니고 그대로 가요 그래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끝까지는 못 갈 수 있어요 으흠 뭐 일단 나오면은 다 설명해 주겠지 그러니까 사이렌 올리네 뭐? 넘어가요 로스탕 찬기 없네 사람이 반갑다 재군들 ро Assass experiences 여기 백룸 콘텐츠 어때? 재룡 할 수 있어! 여기 나가는 길 있는데? 어 1단계 1단계! 애들 1단계 2단계! 온다 온다 온다! 나 재룡 준비 중! 나 열쇠 있어 열쇠 쓰고 싶어! 오기만 해봐! 오기만 해봐! 오기만 해봐! 나.. 안.. 나 안 졸았다! 오기만 해! 오.. 오.. 오기만 해! 어 뭐가 온다! 아! 이 세 장이 임프잖아! 임프를 풀어주면은 다음 단계로 향하는 곳까지 도달해준다는데? 임프를 해방시키면? 3단계! 저 문 바깥에 있는데? 열렸다! 쟤 왔다 왔다 왔다! 나 재룡 할 수 있나? 뭐야 나가 나가 나가! 재룡! 오오오! 해치웠어! 근데 5단계인데? 그건 이제 내.. 내 영역이 아니야! 어! 다 찾았다! 체스마을 3개! 체스마을 3개 다 찾았어! 어디야? 애들 나만 믿어! 나 뛰는 펌이! 어! 잠깐만! 뭐 울리는데? 괜찮은 거 맞지 오빠? 맞지! 오케이! 오! 쓰게 쓰게 쓰게! 됐다! 오브! 오브 생겠다! 그러면 이거 커서 다음 단계 넘어가는 거 할까? 어, 다음 Kolleg 가보자! 임의 모래 쓴 벌써! 오우! 오우! 오! 뭐야 이거! 오우! 달려! 달려! 살려! 여기다 여기다! 여기다! 오우! 여기다가 넣으면? 오우! 오우! 우와 신기해! 다음 단계로 넘어왔잖아 분위기가 완전 확 다르잖아! 가볼까? 고양이? 야옹 고양이 하더니 맞아 나 뛰어오시는데 그러니까! 고양이 못 잡수 으아아아아아아아악 이거 이거 말뚝 아닌가? 말뚝! 말뚝! 아니 문 앞에 얘기 뭐야 이거 지겼어 지겼어! 어! 뛰면 안돼! 뛰면 안돼! 어? 얘는 그거잖아? 야옹 얘들아 다 괜찮아? 우리 다 우리 내 업무 일으켰어 살려줘! 차영아 1단계로 가면 살 수 있어 그 아까 거기 넘어온데 아 오케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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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아아악 안돼! 으아아악 나 죽었어 살이 떨어져 나 왜 내 살려줄 거야 그 여자 꼼아이는 말하면 안되고 뭐가 오는데? 디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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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동하 으하핰 으아아악 으아아아아악 으하하하하하하하 나 감히 있어서 너희들한테 이동하니까 너희들이 아닌 어느 꼬마가 가리 들고 쫓아오고 있어 하하하하하하하하하하 이거 아이템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? 일단 그래 여자 꼬마에 있어서 조용히 해야 돼 어 이거 이거 지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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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선구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발! 제발! 잠깐만 이거 스폰할 때가 약점이라 그랬는데 뭘로 테마해야되냐? 부적인가? 부적인 것 같아 맞네 부적이었어 목소리 근데 이거 너무 웃기다 2단계부터 확박세지네 아니 부적이 무조건 필요해 그러네 잠깐 우리가 하나는 먹어놨어 나는 엉근아 오 그 뭔지 모르는 걔는 하나 남아있거든요 여기 괜찮아 우리 뒤에서 뛰어갖고 잠상위님 지금 다 있어 지금 우리 웹폼 마스터야 지금 파밍 안 한 곳 어디지? 3단계 땐 좀 썼던 것 같은데 질질질질러봐 질질러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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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아야 돼 몰아야 돼 몰아야 돼 말뚝말뚝말뚝 할 수 있어 나이스 하나 더 필요한데? 저요 저 있어요 상이 있어 상이 있어 욕 됐어 오 근처에 저 핑에 있잖아 핑 응 저 핑으로 가자 흰색 핑이었지? 지금 페미 많아서 어 말뚝 아닌가 얘? 어 얘 굴 굴 말뚝말뚝 나이스 죽였어 나 왜 이렇게 힘이 안 좋아 여기다 문 열렸어요 고고 준비돼 어디야 와 문이 여기선 전면에 있어요 긴장된다 이거 여차하면 한번 가서 장비를 하고 어서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저희는 밀 오니까 왼쪽으로 하나씩 지져보겠습니다 오케이 왼손의 법칙 다 같이 판미하면서 그냥 나침반이나 이런거 뜰 때까지 그냥 하자 아 그럴까? 지키면서 하자 뭐야 왔어 뭐야? 다 죽었어 응? 뭐야? 왜 죽었어? 어? 조심해봐 나 피 달았어 어 나 피 달았어 어 나 피 달았어 뭐야? 아니 왜 죽었는데 진짜 수명이 한 명 있나? 다 죽었어 이거 우린 죽은 데 와서 안 풀어 아 여기 거 있다 할아버지 도울이야 도울이야 어? 뭐야? 아니 이러고 그냥 죽어? 아 빔 쏘는 애들이 와 바라보기만 해도 뒤로 오던데 아 눈 맞추면 안 되는구나 저는 나비가 있어요? 나 나침반 있어 예임앱 1단계 3단계 도울 말투 있는 사람 큰일 났다 말투가 없는데 아예? 소리 감지하는 애 소리 감지하는 애 조용히 조용히 아니 나 조용히 하고 있었는데 왜 나 때려? 나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여자애도 있어요 여자애 왜? 거 없는 거 같아 말 안 했잖아 말 안 했잖아 아니 말 안 했는데 왜 누워 이거 아니 말 안 했는데 왜 이리 빠른 거야 그니까 아니 말 좀 개웃기는 진짜 왜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 나나 언니 운전선에서 왜 전하는데 아니 어차피 개웃기는 아니 다 누웠잖아 아니 말 안 하고 말 안 했는데 와 진짜 재민이다 열받네 게임 나 풀템인데 뭐 하나 줄까? 이거 세트로 갖고 있어 오빠인가? 이거 끝이지? 응 다 먹었어 나나 언니 기다려 다 누웠다 다 누가 있는 거야 거기? 얘들아? 같이 가야 될 거 같은데 영대도 하나 있긴 한데 이 문 너머에 있어요 프린 말고 나 아무도 만들지 마 프린이야 우리 프린이 나 살려 미션 받았나 봐 나 간다 프린이 아니면 나 살리지 마 나 간다 프린이 멈춰 오세요 제가 살리서 고형준 나나 형은 이거 어떻게 된거죠? 나나 형은 갔어 나 들게 나 다 챙겼어 나는 안 들어줬지 이거 빨리 갔다 올까요? 이거 쓰러갖고 그래 프린이 아니면 싫어 프린이 아니면 싫어 이러는데 어떡할까 어떡할까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줄까 얼만데 얼만데 언니 말해봐 언니 말해봐 어 저 살리기 미션 나왔는데요? 언니 언니 얼만데 얼만데 나나 형 지쿠로 어필 좀 해봐 어필 좀 해봐 어필 좀 해봐 자 이러면은 모두가 탕도하게 제가 살리는 걸로 안 돼 나 나나 형 살리기 미션 걸렸다고 다 돌아왔어 안 돼 내 바돈 안 돼 내 바돈 내 바돈 내 바돈 내 바돈 안 돼 내 바돈 나나 형을 내놔 나나 형 내가 살림한 만원이다 내가 살림한 만원이야 어떡해 언니 다시 미션 바뀌었어? 미션 새로운 거 들어왔어? 그거 얼만데 금세 아닙니다 양보한다고 생각 안 하지 그럼 양보해줄 때 받아야지 언니 봤어 아 개 웃기네 아 나나야 감사합니다